지완아 지완아 우아하니 하자 지완아 우아하니 지완이입니다 아빠입니다 지완이입니다 안녕 오늘 뭐 할거야?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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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할거야? 진짜로 머리 자를건데 아빠가 괜찮아? 네 한번 해보자 손님 네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네 머리 자르실거에요? 네 네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 상어 머리 좀 잘라주세요 상어 머리요? 퀵 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손님 다 잘라 잘라주세요 다 잘라 잘라 드릴게요 네 손님 입구에 잘라 드릴게요 네 어떻게 잘라 드려요? 상어 삭 잘라주세요 선호하는 스타일 있으신가요? 네 상어 머리 잘라 드릴까요? 네 네 네 머리 좀 잘라 드릴게요 악어 머리 해주세요 악어 머리 악어 머리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네요 네 자 머리 비켰어요 네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자 어 괜찮나 어 어 어 어 어 어 잘라 볼게 자 지안아 머리 잘랐는데 어때?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악어 머리 한번 해볼게 자 기분이 어떠세요? 안좋아요 안좋아요 안좋아요? 자 거울로 한번 보세요 거울 어디 괜찮나 근데 아무렇지도 않네 지안이가 들고 한번 보세요 손님 어떠세요? 좋아요 안좋아요 안좋아요 한 번만 해볼게요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옆에가 어떻게 됐나 많이 잘랐네 옆에가 어떻게 됐나 종종 예뻐지겠습니다 손 보자 손 보자 와 자 꼬아 좀만 더 잘라볼게요 머리에 기름머리가 잘리고 있어 지혜를 좀 남길까요 손님? 어때? 좋아 자 머리 계속 잘라볼게요 여기 좀 남길까? 여기 남길게요 이쪽도 남겨요 이쪽도 남길게요 묶을 수 있게 제가 조금씩 잘리기 시켰는데 남겨드릴게요 여기 이게 최신 유행 머리 스타일이에요 엄마가 잘한다 자 한번 중간 점검할게요 한번 볼게요 손님 어떠세요? 좋아요 점점 멋있어진다 그치? 엄마 변신 지켜주세요 알아서 좋아 변신을 시작해보자 뿅뿅뿅뿅뿅뿅뿅 짱 뿅뿅 뿅 손님 머리가 다 잘랐어요 한번 거울 보세요 거울 보세요 들고 보세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뿅을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안돼요. 이제 머리도 자르고 볼까? 우리 예쁜 머리 한번 어떻게 됐나 보자 뒤에도 한번 시원시원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인사할까? 선생님! 그래요? 네 머리 더 잘라야지 예쁜 거에요 그래요? 이제 다 잘랐으니까 인사하자 너무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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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